전자기기 전문제조업체 전자기기 전문제조업체 저희는 중전기기 제조전문업체로서 1946년부터 변압기를 만들고 있고요. 변압기 위에 여러가지 전자기기 전문제조업체입니다. 뒤에 보이시다시피 저희 새해 신제품으로 출시된 UPS를 전시를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. 저희 회사 말고 자회사 아세아 ENT, 정원전기시스템, 진광 ENC까지 저희 이렇게 4개 회사가 함께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이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.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는 좀 자리를 잡은 탄탄한 업체니까요. 저희 앞으로는 해외쪽으로 수출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많은 활동을 하는게 저희 비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